헐 헐 위험 보상 죽어라 에그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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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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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 응 10.여행 식고 10.여행 14.여행 미트볼 공짜 근데 식권을 샀으니까 공짜가 아니지 않나? 돈을 내면 공짜라니 이 모순은 무엇인가 공짜라니... 내가 공짜라니... 중거로발이 다 이해가 된다면 집 밖에 좀 나가고 그래야지 공짜라니 컴파일 드라이버 어둠 컴드 넣고 냉정암넣고 이렇게 가야되는게 아닌가? 냉정암 어찌됐든 냉정암을 먹자 공짜라니 알고리즘 먹을까? 아이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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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네 저게 아마 마우스 휠 돌아가면서 생기는 버그일텐데 요렇게 하면 발동되나? 어떻게 해야 발동되지? 호호 막 빌돌리면 발동 안되나? 잘 잤니? 날씨 좋지. 봄날씨더라. 봄감자가 맛있단다. 봄감자 알고리즘에 자가풀이까지 쓰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알꼬리즘 몰루카드에 나온 것도 좋네 아이고 아파라 예 깡 대체 뭐 어떻게 해야됨 근데? 100 배터리 냉장함이 나와야 뭘 하지 냉장함을 잃어버린 디펙트 흠 이런 느로스 배고프다 느로스 밥 줘 너로스 보스 상자 안먹는거는 매너하는 건가요? 매너겜 아 아무리 배고파도 저건 좀 하면서 안먹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바이러스 바이러스 선자리에서 먹는 모드는 없을려나 유성타격 미텔 미텔 스트라이크 데 라븐 보자 러브 어디갔어? 살려줘 이 서순 아니었나? 그래 맞아 서순이야 펌파일 드라이버 아 냉정함 제발 빨리 히펙트야 컴파일 해 잘 키운 알고리즘 머시기야 안 부럽다 흐음 흐음 으음 망한 거 아님? 어... 개망했네... 죽었는데? 냉정하지 못한... 이펙트의 최후 냉정함... 냉정함... 안에 무엇이 있을까... 미라손이 있었다고 하네요... 냉정함이 있었는데... 냉정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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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보니까 킹사 언제 나오지? 가쌉 뭐야 치울게 없어 괜히 눌렀네 자수 안하는 디펙트 자수 안하는 디펙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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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수리빨이라는 뜻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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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없이 무한덱 돌리는게 낫겠지 냉정하면 어디가냐 대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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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CI 사운드 왜 안나와요? 디펙트에게 와... 들려줄 음악은 없다. 뭐지? 어떡하지? 그냥 한 턴에 유성 때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니 냉정한... 왜 안줘? 네덧 빨리. 아 진짜 개빵치네. 아니 한 번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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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집행 디팩트는 사형이야 근데 왜 나 소리 안나 냉정함 빨리 내놔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진다 거지같은 것만 나오네 냉정함 컨쿠르 뒤 반복 반복 넣고 어둠 넣고 그냥 냉정함 넣으면 끝나는거 아닌가 성급함 성급함 좋다 일단 심옵 찾아보고 없네 급성 엘프 엘프 어리에티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막힌 어 냉불은 아니지만 미식이네요 엘프 엘프 아 아 몰리 없어도 되겠지 아 아 아 지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중시전 강호해서 에너지 복사 이벤트라고 이중시전 강호 이중시전 강호 이중시전 강호 안사요 이중시전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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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겠네 아니 이 자식아 이거 맞으라고 아이고 뒤져 아이고 아니 냉정한 먹었어 냉정한 불렀어 이중시전 강화한다던 나는 어디있지 전개 덩겜 이중시선 강화돼야 이게 어 깔끔하지 자주인형 채활용 만약에 넣을거면 상태 이상 지우려고 넣는건데 아 잠깐만 왜 이러는데 나한테 너 뭐야 너 도라이니 방금 나오지 않았어 아 방금은 머머리 잡았지 아유 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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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유저나 유로리즘 아니 유성으로 패는데 왜 장님이 지팡이로 때리는거 보다 캄 아유 유성 타격 이거 못쓰자나 아유 선생님 실눈캐텍 아 잡았다 다짐승 재크 재기 있으면 입고식 받을 수 있는데 애중시전이 날듯 이중시전은 사코주자나 부적특 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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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유 lockdown 간유물 대고방어 였던 것 끝나네 아닌가 아 근데 다역배 터지잖아 그럼 그래도 끝난건 마치 이제 모든게 끝난건가요 그래 영원한 결함은 없는 법이지 유성타격 이펙트는 존재해야만 한다 이펙트는 존재해야만 한다 밀친모자란 밀친모자란 이펙트 밀친모자 밀친모자 또 이렇게 삭제 이펙트는 충격 쓴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등폭 다 어디갔어. 128방어. 탈팽이 유성 맞기 싫어서 도망갔네. 유성으로 맞아볼래. 유성매직. 그냥 카드 아무거나 누르면 이기지 않나. 디펙트 무한덱특. 뭔가, 뭔가 이상함. 도란을 가는데 뭔가 이상함. 에너자이저 강화가. 3색 강화가 안한가? 그냥 디펙트 특인데요. 그렇네. 순수 사면 오히려 손해겠지. 아닌가? 사. 살까? 맞아. 순수로 증폭 지우고. 얼든 필요없는데 그냥 돈 남으니까 삽시다. 이거 말고 뭐 사겠어. 어, 스순. 또 서순. 너 카드만 썼다 하면 서순을 하네. 너 카드만 썼다 하면 서순을 하네. 들어 망했다. 들어 망했다. 난 다가. 나 카드 안 났을 하네. 이제 안 났을 하네. 난 다가. 난 다시 날아가다 하면 서순을 하네. 난 다가. 여기만 하면 안 났을 하네. 그냥 승리할 수 있을까? 아, 그런지. 난 안 났을 하네. 난 다가. 난 다가. 난 다가. 와 죽는줄 알고 시껍했네 와 진짜 제발 2막 3막 다 빨간불 들어왔는데 제발 사막만은 4막을 지켜야 해 증폭 기계학습 4막을 지켜야 해 축전기 필요한가 뭐 손해볼 것 같진 않은데 어? 난 분명 심장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있었는데 응 머리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 1. 2. 2. 5. 6. 5. 6. 7. 7. 8. 9. 10. 10. 10. 11. 10. 10. 10. 11. 12. 12. 13. INE 13. 14. 1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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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다이어트 충격적인 결과 결말 포함 결말 포함 결말 포함 워후 무자다 이펙트 특 대기 센데 또 피곤함 왓츠하클사일은 덱 세면 그냥 뇌비우고 하면 되는데 배칭 구체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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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뭐라고? 달력이 할말이 있다고? 꽝 시작유물교체 성공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희규물이야 이게 희규물의 품격인가 2 3 4 5 굿 아니 덱은 셌는데 역배 두번 터진거 되게 할말이 없네 5 5 5 6 6 8 9 10 11 12